제가 하여튼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아마 후보 시절에 집사부일체 때 나온 계란말이하고 김치찌개를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습니다. 오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은 못했고요. 우리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줘서 이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제가 배식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녁 시간을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제 식사하실 시간이 됐어요. 어서 나오시죠. 이렇게 점수가 준비되겠습니다. 이렇게 볶아주실 때 기억별로 아마 국물이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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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공연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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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저희 아니면 거기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정치인 막 여기 주황 준비를 分鐘 이렇게 oule 냠냠냠